한주간의 시장의 이슈와 테마를 박살내 그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 퇴박사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하준 전문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재미있는 테마 가져왔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시죠. 자 지난 한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한주간 또 안전하게 잘 보내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뵈러 왔습니다. 벌써 테맥 사건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7번째 시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주간의 시장을 좀 다시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시장을 일단 한줄로 표현을 해보자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쉬어가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 2650선을 터치하고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2600선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고 미국 S&P 500, 나스닥, 일본의 니케이 둘두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점을 달성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시장 지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지수가 오로지 고점만 향해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어느 정도 고점을 향하게 되면요. 시장 참여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등락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 외인,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기관도 있고 외인도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매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 시장 지수인데 그 시장 지수가 일부 고점에 다가오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렇게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600선을 조금은 깬 듯이 보입니다마는 다시금 회복하고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보다는 최근에 거래량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철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조선도 있을 수가 있고 건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달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상반기를 마무리해가는 중에 있고 앞으로 조금 더 2분기 실적까지도 내다보는 이 상황에서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거래량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섹터와 업종들이 힘을 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시장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태박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테마를 박살을 내고 그 안에 종목들을 미리 뽑아둬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테마를 가져왔으니까요.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많고 집중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박 사건 일곱 번째 테마는 바로 로봇입니다. 자 또 로봇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협동 로봇과는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인공지능 AI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거는요. 산업용 로봇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다양한 용도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지능화된 로봇을 이야기합니다. 아 지능화된 로봇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이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요.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두뇌 칩을 활용해서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그에 맞는 결과물을 내는 것을 지능형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휴대폰에 누군가를 부르면 누군가가 대답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시땡아 이렇게 합니다. 절대 욕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시땡아 하고 부르면 그 친구가 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음성으로 주고받는 인공지능 로봇이 되겠고요. 핸드폰이 아니시면 여러분들 TV 옆에 셋톱박스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 지땡아 하고 부르면 또 대답을 하죠. 그런 친구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조금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둑을 같이 뒀던 알파고 친구도 인공지능 로봇이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생성형 AI 뭐 있습니까? 챗GPT나 바드 이런 친구들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인공지능 로봇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지만 이 인공지능 로봇을 비롯해서 그냥 전체적인 로봇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더욱더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비교적 줄어들고 노동력 더 비싸지고 노동비는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을 사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산업군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은 협동 로봇이 함께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뇌를 써서 만들어내야 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걸 대체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없다 보니까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실제로 최근에 시장에서 로봇 시장이 각방 받으면서 같이 떠오르는 친구들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 로봇은 단순히 관련된 산업군에만 수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련된 많은 산업군에 같은 수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을 한 번에 끌어올려주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만한 섹터가 없더라, 이 테마만한 테마가 없더라 라고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일곱 번째 테마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요. 한 종목 한 종목 박살 내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일곱 번째 테마인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AI 로봇 관련된 테마인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대장주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아닌 종목들도 있을 텐데 화면 보시면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은 메뉴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S에서 볼 수 있는 섹터 종목들 별로 분류되어 있는 메뉴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에 인공지능, 오늘 주제인 인공지능을 한 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메뉴가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적어보니까 우측 하단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보이는 종목들 루닛도 있고요. 그리고 뭐 LG전자, 스맥, 줌인터넷, 그리고 뭐 또 있네요. 셀바스 AI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종목들 많은데 여기 중에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찝어볼 종목은요.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자 여러분들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사실 인공지능 로봇 관련하면은 흔히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AI 관련된 로봇을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수급이 쏠리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등락이 심하기도 했었죠. 그럼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실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 주가 그리고 현재 성적표는 어떤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코난 테크놀로지의 FM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썸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썸머리 이번에 또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죠. 제4품군, 제7품군 라인업하고 있으며 딥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코난 챗봇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코난 왓처, 코난 보이스 자 앞자에 코난이 붙어서 만들어진 로봇들 이것들이 다 인공지능 로봇들입니다. 특히 챗봇, 코난 챗봇, 코난 AI 이 종목이 이 기술이 실제 코난 테크놀로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데 한몫한 친구인데 자 그러면 평소랑 똑같이 코난 테크놀로지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숙소를 해서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22년도랑 21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흑자로 아주 기특하게 유지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다? 22년도에 영업이익을 적자로 돌려세운 부분이 우리가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는 뭐다?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와 똑같이 또 양보할 겁니다. 왜? 퇴장주니까. 퇴장주니까. 너가 어딘가에 강하게 투자를 했겠지. 그래 최근에 인력을 조금 늘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줄었을 수 있겠지. 100번 양보하고 아랫단에서 우리가 또 지켜보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은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죠. 마이너스 26.26%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아쉽고요.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이너스 11.93%.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전 연도 거니까 당장 이번 분기 때는 조금 완화돼서 조금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끝에 보이시는 게 23년도 1분기 기록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아쉽습니다만 현재 영업이익률 자그마치 마이너스 148.59% 그리고 ROE도 마이너스 29.28%로 큰 폭으로 지금 적자폭을 축소해서 흑자로 돌려세우기도 모날망정 조금 더 큰 폭의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바로 BPS가 있겠죠. 그나마 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요. 그나마 내년마다 이 BPS를 2배 내지 3배 가까이 늘려갔습니다. 기업이 커갈 때마다 여러분들 기업 청산 가치와 같이 성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20년도에는 1,100원대 그리고 21년도에 3,000원대에서 22년도에 그쵸? 직전 연도에는 7,000원대까지 크기를 키운 부분은 아주 바람직해요. 그러면 이 7,000원을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잡는 14,000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배입니까? 두 배죠? 이 기준으로 한번 현재 주가 대비 이 BPS가 얼마나 적정 주가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해서 차트로 갈게요. 자, 얼마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지금 7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BPS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7,148원. 두 배 하면 얼마입니까? 14,000원대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습니다. BPS라는 건 기업의 청산 가치예요. 이 친구가 혹시라도 사업에 잘못돼서 모든 걸 다 떨어내고 여러분들한테 한 주당 얼마씩 줄 수 있을까라고 책정해놓은 성적표가 7,100원이라니까요. 두 배를 잡아도 14,000원밖에 못 주는데 이 현재 주가 7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야, 나 이거 끝나면 너한테 7,000원 14,000원 줄 수 있는데 너는 지금 7만원에 살아. 이런 저라면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대장주라는 건 아주 좋고요. 지금 AI, 인공지능 로봇 관련해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 대장주니까. 수급이 많이 몰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 강조드려요. 리스크가 가득한 시장에서 리스크가 가득한 종목을 굳이 품에 안고 가려고 하는 이유.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저기서는 테크놀로지, 다시 코난 테크놀로지 너무 좋다던데요. 저기서는 또 로봇티지가 좋다던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장주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세세한 종목들,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시선이 쏠리고 매수를 하는 데까지 가져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태박 사건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이데일리온 가족, 이데일리TV 가족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비교적 리스크가 적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종목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흔히 말씀드려서 대장주죠. 여러분들 대장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데, 그 섹터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까지만 받아보시면 된다. 여러분들 실제 매매한다? 안 한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 추세만 보시면 된다라고 코난 테크놀로지 대장주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장주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실 텐데 아 그럼 전문가님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종목은 뭡니까? 요즘 AI 관련된 종목들 1분기 때 많이 상승돼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사실이 맞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AI 관련된 종목들이 23년도 1분기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사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종목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백한 상업성을 갖고 있고 미래 수익성을 갖고 있고 자기 성적표를 안전하게 끌어안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여러분들 브리지텍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브리지텍 자 AI 음성인식 소프트베어 전문 업체가 되겠는데 이 친구가 왜 시장에서 각방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브리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AI 로봇은요. 뭐 아테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콜센터라고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뭔가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했는데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띠리리리리 이럽니다. 그죠. 그리고 한참 동안 시간이 흘러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브리지텍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AI 그러니까 컨택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콜센터에서 콜자를 떼고 컨택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브리지텍에서 만든 AI 기술이 바로 이 컨택센터입니다. AI가 우리를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보다 시각과 청각을 그대로 이용해서 들어서 관련된 결과를 내주는 걸 진흥화된 AI라고 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담을 할 때 뭔가를 질문을 하면 그의 글을 정보를 접수해서 글을 올바른 결과물을 내주는 것 이거를 컨택센터라고 하는데 이 브리지텍이 그 해당 기술을 가지고 컨택센터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 AI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챗GPT 여러분 다들 아시죠? 생성형 AI 그리고 바드 대학마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일생생활에서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대학 과제라든가 기업에서도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 챗GPT랑 바드랑 같이 이 브리지텍이 같은 섹터 테마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왜 관심을 받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성형 AI 이 친구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제한되는 것은 뭐냐면요. 현재까지는 텍스트로밖에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이 타이핑을 쳐서 텍스트를 쳐서요.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륵주주 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도요. 이 음성인식 전문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우리 국내도 있어요. 뭐라고요? 브리지텍입니다. 이 챗GPT랑 바드에서 갖고 있는 이 텍스트로밖에 할 수 없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이 브리지텍이라는 기업은요. 음성으로 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AI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오늘 하려고 하는 테마, 인공지능 테마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 친구도 과연 성적표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거를 또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위에 썸머리는 제가 말씀 다 드렸으니까 따로 가진 않겠습니다. 자, 브리지텍 확대해서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확인할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22년도랑 21년도, 22년도 보세요.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해서 계속해서 매출액을 키워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영업이익도 같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31억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었고요. 22년도에는 거기서 조금 더 키운 39억 규모의 영업이익을 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흑자로 가져가는 것은 일단 이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수익 구조가 탄탄하다는 것 때문에 이 기업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안심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봤습니다. 그럼 우리 모바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ROE요, 그죠? 그리고 또 뭘 외쳐야 되겠습니까? BPS요, 외쳐야 됩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자, 자기자본 유익률 볼 겁니다. 여전히 플러스 7.39%대, 물론 두 자리까지 가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로봇들을 개발하고 산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준수한 영업이 다시 자기자본이익률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또 BPS 볼 겁니다. 4,390원대 호가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두 배 잡으면 얼마게요? 그렇죠, 7,000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한 2.5배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해서 잡아주면요. 한 9,000원 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 레버리지는 4,000원 단어에서 한 9,000원 정도까지의 갭을 두고 한번 우리가 차트에서 이 친구의 현재 주가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BPS 얼마요? 4,3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하나 더 체크? PBR 0.91, 좋아요. 자, BPS 4,397원에서 9,000원까지 현재 얼마입니까?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8,970원대 호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23년도 1분기에 시장의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갈 때 이 최고점이었던 1만6천원대에서 제가 이 종목을 받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됩니다. 이 친구가 원래 자리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지금 위치면요. 여러분들 이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자, 지워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고 하방역 받으면서 여기서 가격대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이 정도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란 말이죠. 8,900원대에서 1만원대까지. 그럼 아까 우리가 얼마다고 했어요? 4,397원에서 2배에서 2.5배 정도면 9,000원 선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현재 8,900원 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브리지텍 비교적 다른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권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지텍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겠죠?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일부 손절가를 조금 제시를 드리자면요. 이 친구가 만약 8,600원을 깨고 또 빠진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는 스탑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고 이 친구 현재 시장과 대비해서 8,800원, 8,900원 선에서 매수가 잡고 8,600원, 손절가 잡고 그 위에 단기적인 보폐가 얼마입니까? 9,000원 선까지 여러분들 9,900원 선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종목 브리지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태박사건 7번째 시간을 가지면서요. 오늘은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된 테마를 함께 박살내고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어떠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리스크가 가득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러기도 했고요. 어떤 종목들은 비교적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 로봇 테마 관련해서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제가 마음에 쏙 들어서 데리고 가자. 너 나랑 가자 할 만한 친구는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어렵게 이런 두 친구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 고평가되어 있다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 물론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도 많고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에 비해서 등락폭도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답답하고 뭔가 좀 더 움직이고 확실한 친구를 잡고 싶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정말 위험한 거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테마주의 대장주를 따라가는 건요. 여러분들 너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 테박 사건을 오늘로써 7번째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과 지금 한 달 넘게 뵙고 있는데 제가 이 테박 사건이라는 방송을 우리 이데일리TV의 PD님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요.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테마주를 아무런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내가 뭔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은 시작하면서 종목을 이야기할 때 안 돼요 여러분들 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뭔가 위험하고 리스크가 가득한 종목들 남들이 다 얘기하는 종목들보다도 제가 안전하게 찝어드리는 종목들 찾아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박 사건이 시간이 비교적 짧다 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종목들과 그 종목계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을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비교적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사이트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녹색창이라고 하죠. 초록창이라고도 하나요. 아무튼 그 검색창에다가 테박 사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제가 차마 테박 사건 방송 시간 중에 못다한 이야기를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만약에 지난주 테박 사건에서 어떤 종목을 다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또 영상이 잘 담겨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 하나하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로 가져가시면서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종목으로 비교적 적은 안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 챙겨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박 사건 일곱 번째 시간 오늘 AI 종목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신 거 방금 말씀드렸듯 찾아와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성투하는 게 저한테는 더 감사한 일이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 뵙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더 안전하게 리스크 없는 종목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테박 사건 일곱 번째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하준 전문가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많은 테마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